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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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진정한 듯이 항상 그랬듯이 달콤한 얘기 거짓된 눈물로 나를 속일 순 없어 애써 나에 태워야 할 필요 없어 네 말뿐 있는 성도 오늘이 됐어야 알게 됐어 아무튼 실은 바쁘다 빨려 버렸어 너는 내게 빠졌 수가 없어 이제 끝이야 마음으로 풀렸어 너를 용서할 맘은 없어 왜 그래? 왜 울어? 왜 울어? 왜 울어? 왜 울어? 왜 울어? 갑자기 왜 울어? 속속해 지금 끝나는데 왜 그러지? 왜 울어? 부모님이요 왜 울어? 좋아? 고생했다 잘했어 어 좋아 민망했어 왜 울어? 아니, 너무 꿈만 같은 게 보여주니까 왜 그래, 왜? 좋대 좋아? 나도 좋았으니 너무 안 보여 아니, 눈을 안 볼래 잘했어 울라요 왜 울어 괜찮아 괜찮아 선생님이야 우연준이 잡아야 돼 너무 잘해야 돼 왜 그래 천무대였으니까 그랬어 왜 울어 왜 울어 will уют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